아 이게 왜 잘못 눌려져 있었어? 어머나 잠깐 영상이 끊겼었나봅니다. 잘못 눌려져 있었어요. 뭐 때문에 이게 끊어졌지? 아 뭐 숙이라고? 여기 숙여야 한대. 어디? 여보시오. 아빠 꼬였어. 여보시오. 날 보시오. 아 영상이 끊어져 있었습니다. 이거 영상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 완전 숙여야 한대. 여기 완전 숙여야 한대. 완전 숙울이! 숙울이! 여기가 이제 330리터를, 320리터를, 20리터를 통과해야 돼요. 자 숙울이! 아 숙울이! 여기는 낮아가지고 완전 숙울여야 된대요. 자 회전. 깜빡이 켜시고. 자 회전. 깜빡이 켜시고. 와우. 우와 오오. 우리 그건 소금 같은 게 맞지? 네네. 맞아요. 맞아. 응. 소금 10점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. 배고파. 배고파. 동굴. 멋있네요. 뭐? 네. 이건 완전 동풍이다 이거 여기는 계속 자라네요 아직 완전 동풍이야 자연으로 인해서 공기와 바람 또 물을 완전히 숙여 숙여 완전히 숙여 수구리 수구리 이 코스가 누가 나라가 만들어놔야죠